메이요이였어? 요 요 이렇게 이음새 부위를 보이지 않게 저렇게 메꾼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굳으면 색칠을 하나 봐요 아 진짜 조화가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지는게 아니고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공정이 굉장히 많아요 다 비싼 이유가 있겠죠 대나무 대고 거기에다가 가짜 조화잎을 대나무 조화잎을 만들어서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정말 대나무 예뻐요 이거는 3미터짜리입니다 3미터 주문제작이 들어온 기존 제품이 없고 이거는 주문제작이 들어온 3미터짜리 아직 미완성이에요 잎이 잎을 아직 달지 않은 제품입니다 아직 저희는 4미터짜리입니다 잘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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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